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연배우 분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김동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지수하고 좀 연동될 수 있는 업종들이 다 한바퀴가 저도 돌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다가 어제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드디어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섹터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의 나름대로의 좀 소신 있는 발언도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저는 도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7월달, 8월달, 9월달 생쇼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편입을 해놓고요. 지금 50%, 40%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특히나 바이오텍 기업들 워낙 주가 상승분이 좀 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가 꺾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약간의 조정 파동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제가 밴드에다가 어제 아주 긴 글로 통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 건설계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최근에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된 이슈도 좀 붙을 수 있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죠. 그래서 최근 캐터필러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바라봤었을 때 우선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건설계 섹터에 대한 이렇게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입을 했었고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또 이 건설계 섹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2차 목표가는 8,350원 말씀드리고요. 익절가는 7,4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편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1차 목표가 갔다가 워낙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잘 갔습니다. 뭐 D&D 파마텍도 제가 지금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400원인가요? 600원 정도 안 남아서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워낙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리뷰 종목을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휴제이고요. 제가 이거는 8월 14일 날 26만 2천 원에 편입을 해놓고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요. 매수했던 가격 그렇게 밑으로 가지 않았다가 다시 한 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당히 핫한 기업 중에 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 휴제이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30만 원 돌파를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좀 나왔었냐면요. 이 동사의 휴제의 레티보 관련된 보틀림 톡신 쪽 관련해서 소송 이슈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한 이런 매출 자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연간 매출을 좀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장의 나보타 대비해서도 조금 더 이런 자리를 좀 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상대적 우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야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휴제를 32만 5천 원으로 무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익절가는 27만 7천 원 27만 7천 원 익절가를 잡고 그거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은 제가 또 오른 것만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최근에 제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뭐 올라갔을 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락하고 있었을 때 코스맥스 리뷰를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이었나요? 도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코스맥스 주가가 오늘 6%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파동 한번 만들어 놓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주목들 또 한번 주목 받으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내에서 이 로컬 브랜드를 또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종 업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멀티풀 부담감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이 이 기업의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6%대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인 15만 8천원 정도 우선은 전고점 돌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5만원 정도가 우선 기술적으로 전고점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돌파 나와주고 이 중국의 이런 전인대 관련된 부분들 구체화된 이런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또 나와준다면은 우선은 뭐 전고점 돌파 나와준다면 말씀드렸던 15만 8천원 정도까지는 가격대를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손저가 항상 손저가는 필요합니다. 12만 5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 네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STO 관련된 종목도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3,475원 종목명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 트럼프 후보가 지금 뭐 폴리마켓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지지율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우선은 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거에 대한 기대감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뭐 건설기계 또는 뭐 가상화폐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특히나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올라갈 때마다는 수익을 좀 챙겨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럼프 시대에 대비했었을 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도 이 관세라는 이 타리프라는 그 단어 자체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세를 동맹국 상관없이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관세 정책 이렇게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은 결국에 미국의 수입 물가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최근에 물가가 잡혀가고 있어가지고 미국 연준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매크로 환경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했었을 때는 이 물가 둔화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물가를 좀 자각시키면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 그 속도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삐걱거릴 수 있다. 그게 하나의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의 업종이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 기대치가 먼저 반영된 애들은 지금부터 조금 올라갈 때마다는 조금은 줄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신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수의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11월 달 첫째 주겠죠. 첫째 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관련된 이런 반석을 좀 얻을 수 있는 업종들이나 기업들의 수만명 흐름들을 노려볼 수밖에 없다. 대신 주가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 말고요. 밑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갔을 땐 어차피 트럼프 관련된 수의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투자증권이 하나가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한번 제가 준비한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사실 이 트럼프 관련된 수의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이번 주도 아닙니다. 지난주도 아닙니다. 10월 달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와 병행을 하면서 트럼프 수의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간의 두 후보 간의 격차 자체가 5%도 안 됐습니다. 이 폴리마켓 배팅 사이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이 트럼프 후보가 이 해리스 후보를 지금 시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배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최근에 제가 어떤 정치적 이슈나 기사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전쟁 그죠? 지금 이 전쟁 리스크 이 지장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고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우리나라가 건설했었던 이런 철도나 도로에 대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러시아 뭐 북한 뭐 파병 뭐 이런 모집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또 곡물 쪽 관련된 5대 4인가요? 갑자기 지역명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 물가를 일부러 자극시키기 위한 약간의 이런 수출 쪽에 대한 경로를 막 공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정세 쪽 관련된 지정학적 관련된 이슈가 모두 다 지금 해리스한테는 불리한 입장이고요. 근데 이전에 트럼프 후보가 말했던 게 있습니다. 본인은 푸틴하고도 친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친하고 다 친하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주변 국가들도 결국에는 지금 저는 트럼프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데모, SG 그리고 뭐 지금 갤럭시 SM 이런 쪽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리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우선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반응을 하려면은 가지 않았던 길을 가거나 최근 동안 갔던 고점을 높여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거나 정고점을 돌파했다거나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거나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와줘야 이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좀 나오겠지만 우선은 저는 아무튼간에 트럼프라는 지금 시장, 대선을 앞두고 지수 자체를 좀 막을 수 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되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제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결국에 개발 테마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7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 상승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많아졌다라는 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반감기, 4년마다 오는 이 반감기 관련해서도 또 이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두 가지 이슈로 같이 붙을 수 있는 하나투자증권, STO 관련된 종목이면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주가는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다음 자리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토큰증권 법제화 움직임의 증권사 MTS 개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또 이 하나투자증권 앱 애플리케이션 내 조각투자 거래 탭을 신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쪽 사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이전부터도 이런 STO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한테 투자나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미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이고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추후에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매도할 수 있는 제가 추구하는 그 방식에 지금 상황에선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나와 관련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만약에 정말로 증가를 하게 됐었다면 결국에 증권주사들도 좋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또 채권 가격이 금리가 내려갔을 때 보호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IB 관련된 사업 부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전환사체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거나 했었을 때는 결국에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서는 그 IB 쪽 관련된 매출도 추후에 또 한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맞물리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목표가는 3,92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정가는 3,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트럼프 관련된 종목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그 관련해서 제가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실제로 과거에 트럼프 시대에 진입을 했었을 때 300% 이상 급등했었던 종목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지금도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오늘은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